자, 빼놓은 거 없죠? 핸드폰하고 여권하고. 빨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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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청구 공항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촬영이 쉽지가 않겠는데요. 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쇽마호. 어서 오십시오. 쇽마호 뭔지 아세요? 감당. 자, 여러분. 복불복 시간이 왔습니다. 왔다, 왔다. 진짜. 뭐야, 이거? 자, 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이 청구의 마스코트. 판다 분장을 합니다. 판다가 닮은 사람의 충격이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자 운 좋은 자만이 이 대륙에서 습관함을 수 있다. 판다 분장은요. 판다 분장하고 판다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현아. 이현아. 한 명은 이제. 왜 그래. 왜 그래. 판다가 달래내는 느낌.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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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어떤 것을 해. 너네 안 그래 내고. 넌 안 그래 내고. 오 마이 갓. 됐어? 코드 해야 되잖아요. 귀엽다. 펜다다야, 펜다. 펜다다, 펜다다 여기 나타났다. 가시죠. 자, 갑시다. 이 지하철로 이동할 거예요. 이러고 지하철을 타요? 이러고 지하철을 타요? 귀여워, 귀여워. 더 짧게 살걸. 의상 기다리세요, 내가 표 사올게. 이, 얼, 산, 수, 우. 네. 춘, 시루. 오케이, 오케이. 이, 얼, 산, 슬, 런. 슬, 런. 이, 형, 마오. 오케이, 오케이. 동샤, 동샤.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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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쉽네. 이, 얼, 산, 슬, 런. 이, 형, 마오. 끊었어. 네 명의 사람과 한 명의 펜다. 네 명의 사람과 한 명의 펜다. 그럼 펜다 가격은 더 비싼 건가요? 아, 펜다.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만큼 소중해. 어. 아, 여기가 청두 동역이거든요. 지금은 춘시로로 갑니다. 춘시로는 강남의 가로수길 정도의 어떤 느낌. 오, 진짜? 네, 패션과. 리얼로?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한 6점 가장. 이쪽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쇽마오. 쇽마오 있어, 쇽마오. 용인아 테스트해 볼까, 쇽마오. 아니, 상대 범하는 거 아니야? 야, 경쟁자다, 경쟁자. 경구 팬들 이분들하고 확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물어봐오. 뭔가 어느 무슨 행사인가 봐요. 네하오. 네하오. 쇽마오, 쇽마오. 한국도 쇽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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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 한국 국정 아니야? 한국? 어? 이거 한국, 한국 국정 아니야? 한국? 어? 어? 쇽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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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버지.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 거의 모녀상공이었어, 지금. 오, 그래. 오. 오, 오. 못생겼대요. 괜찮아. 아, 괜찮대. 역시. 대인배. 오, 셋이. 아, 팔. 아이즈해. 오, 대신. 이쪽으로. 여러분, 춘시로에 이제 지상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보냐, 춘시로요. 트렌드를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춘시류요. 진짜 가기 싫다. 그래도 춘시류요. 춘시류입니다. 뭔가 대가점이 다 들어서 있고. 명품샵들이 많이 있고. 엄청 크네. 대박이야. 뭔가 트렌드하자. 춘시류잖아, 춘시류. 나 이렇게 하고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하고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신기해 죽겠네. 그러면 일단 시원한 거 하나 사줘, 선배님. 시원한 거 하나 사줘. 저거 사줘, 저거. 코코, 저 밀크티. 저 코코 밀크티 엄청 맛있는데. 어떤가요? 코코? 저거 사줘, 선배님. 왜 버블티 저거 사줘. 시원한 거 하나 사준댔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저거 다 왔어. 뭐지? 여기 주웠어. 여기가 바로 찐뚠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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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는 가마솥. 찐뚠는 지역 이름. 퍼버 할 때 버예요. 냄비라는 뜻일 거예요. 똑같네. 쿠이는 삼국지의 장비가 쓴 투구가 쿠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투구에다가 뭘 해 먹었다고 해서. 진짜? 오케이, 그러면 가서 찐뚠꽁휘 한번 맛보겠습니다. 자기가 없는데. 일단 사서, 서서 먹든지 뭐. 호떡은 그냥 서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호떡 먹으면서 마실 것 좀 하나 사줘. 자, 밀크티 먹을 사람. 밀크티 먹을 사람. 와, 준 오빠 말만 하면 다 사주네. 마사, 마사. 말하면 사주는 오빠. 마이사옹. 파산투어야, 파산투어. 파산투어. 마이사옹. 자, 그럼 복불복 시작하겠습니다. 음료만. 호떡 몇 개예요? 호떡만. 이게 뭐예요? 김용만. 이게 뭐예요? 김용만. 김용만. 김용만이. 호라스 음료수. 배영만, 배영만. 꽝, 꽝. 꽝, 꽝. 포 두 개, 음료. 포 두 개는 뭐예요, 오빠? 포 떡 두 개. 자, 자, 자. 포 떡 두 개, 음료 하나야. 꽝. 우와, 호떡 두 개, 음료 두 개. 왔어. 호떡 두 개, 음료 하나. 돌려. 맞지? 호떡 두 개, 음료 하나랑 끝났어. 내가 뽑았어, 유나, 유나. 내가 뽑았어, 유나, 유나. 왔어. 호떡만. 호떡만 끝났어. 부담스럽다. 오. 웃떡 하나, 음료 하나? 야, 이 중에 한 명은 저랑 같이 음식을 사러 갑니다. 제발! 아이고, 아이고. 음료수 사오기 하겠습니다, 음료수 사오기. 이현이 용지나 빠지 마라. 너무 힘들다, 이현아. 그래, 이게 너무 커서. 오, 꽉이다. 오, 꽉이다. 오, 꽉이다. 나름 류야, 나름 류. 우리 댄서 앉을게요, 우리. 대박이다. 자, 시작해. 좋아. 자, 그러면. 주문해서 오세요, 오빠. 포토. 진뚱꽃구이 이열산스. 28위안. 70. 두 개 누구예요, 아까 두 개? 혜진아, 너 하나 먹어라. 자,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오, 예. 오, 예. 혜진이 하나 줬어, 그냥. 어차피 두 개도 못 먹어. 그럼 내가 음료를 사 올 테니까 맛을 좀 맛있게 표현해 주세요, 내 투어니까. 맛있게. 있는 그대로야. 약간 고기만두, 페스트리 고기만두 같은. 행신율 들어간 것 같아. 호추랑 고기 들어간 되게 바삭거리는 빵. 호떡이 아니야. 마라맛이잖아요, 여러분. 마라맛이다. 마라? 어제랑 똑같네. 이것도 호떡이 아니고 마라떡이네. 이게 빨갛다고 마라가 아니구나. 이 안에 고기가 있네. 마라 향 장난 아니에요? 아, 매워. 아, 매워. 나는 호떡 얘기했을 때 달달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골 들었을 줄 알고. 맞네, 이거는. 이건 상상도 못한 맛이다.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겠다, 버블티.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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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티. 버블, 버블, 버블티, 버블, 버블티. 진짜? 이거 맛도 없어? 네,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저기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와... 이건 대박이다. 봐봐요, 제가 음료수 사달라고 하길 잘했죠? 자, 테이크아웃을 드시고. 이제 드디어 팬더를 보러 갑니다. 여기 이 도심지에 팬더가 있어요? 팬더가 있습니다. 동물노도 아니고? 청두는 팬더거든요, 팬더는 청두고. 갑시다, 팬더. 어서 가십시오, 마오. 우와, 광장에서 이러고. 우와, 판다 되게 있네요? 놀러가면 판다가 있어, 하는데 거기서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판다는 우리의 친구예요. 하면서 한 번쯤. 판다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데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팬더를 본다는 게? 어렸을 때 호주에서 팬더 한 번 파는데 다시 보고 싶거든. 난 팬더 되게 좋아해. 팬더 어디 있어요, 팬더? 다 와갑니다. 동물원도 아닌데 팬더가 어딨어. 기다려 보세요. 아니, 여기 백화점이잖아. 그러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인형 얘기하는 거지, 인형. 인형 얘기하네, 인형. 아닙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가 팬더가 있을 만한 데가 없는데? 도심지에 팬더가 어딨어, 지금. 장난쳐? 그러니까 놀라운 투어 아닙니까? 이 도심에 쇼핑하러 갑시다. 장난치지 마. 아니, 뭐야,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거야? 백화점 들어간다고? 일로 와요, 일로 와. 저기 안에 샤땡인데? 지금 대책원 씨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죠? 가방 하나씩 골라. 아, 진짜 뭐야. 여러분, 여기가 쇼핑하러 오라고. 백화점인데, 아무리 봐도. 그 팬더가 기어오르는 거를 쇼핑하러 오라고. 올라가면 팬더가 있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아, 정말. 난 진짜, 진짜 팬더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자, 내리세요. 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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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호? 뭐야.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여긴 모던하네. 뭐야. 진짜로? 판더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네. 진짜로? 이 사람. 유나가 더 리얼해, 유나가. 이거보려고 지금 나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이리 오세요. 여기가 진짜로 포토존이라니까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이 아닌데 뭘. 에이, 꿈에 살아있다고 그랬어. 고마워, 빨리 넘어오세요. 에이, 쇽마워. 여기가 바로 쇽마워 포토존입니다. 쇽마워 포토존. 너무 아쉽다. 아. 별 하나, 오빠 별 하나요? 아, 이건 별 하나도 아깝다. 아, 광광은 진짜 깬다. 한번 찍어줘요, 선생님. 자, 찍는다. 오우, 괜찮아. 오우. 오빠, 팬더 팔이 같이 나와야죠.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찍고. 아, 창피해서 못 찍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찍어야지. 이리로 오세요. 즐겁죠? 하나, 둘, 셋, 쇽마워. 하나, 둘, 셋, 쇽마워. 아, 실망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신 김에 올라가서 사진 찍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분장까지 시켜놓고 막 기대치를 엄청 올려놓고. 선배만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갈비뼈을 쳤을 거예요. 준호의 허원투어. 하하하하 쇽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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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옥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